총 9분인가봐요 어? 뭐야? 음악 하시나 봐요 나이가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 제한 없나봐요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타를 몸에 지니고 있고요 저의 음악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지만 뭐 찾지 못한다면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이 머리도 있어? 일어나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젊은이들이 많네 아 끝났다 봐요 여기 남았어요 자리 네 여보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고 합니다 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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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저는 쥬이고요 저는 이제 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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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쥬이 H고요 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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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인생이란 뭔지 아십니까? 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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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좋구요